자 벵가드 대 이원엔드 벵가드 자 그리고 유일한 SG서버 가문입니다 일단 팀이 벵가드의 실력은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일단 성공 벵가드 어 픽이 일단은 괜찮아요 아 픽 지금 현재로서는 신기 5천형 두 부대 브리턴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화염방사병 자 일단은 대부분 일단은 하나씩은 장창 일단 진충장창이나 아니면 베네치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를 3카드나 꺼내 와 4카드? 4카드나 꺼내 들었어요 자 대신 5성기마가 잘 안보입니다 해봐야 관영 헝가리 헝가리도 만렙이 아닙니다 25렙이에요 심지어 베네치아도 15렙이에요 이거 뭐죠? 자 요동 신체 또 제노아 브리튼 아 브리튼 자 그리고 이원팀은 일단 안은호 화염방사병 3부대 자 이원팀 일단은 선발로 아 아르노 한부대 그리고 벵가드팀은 선발로 신기와 회염방사병을 일단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는 판갑 특히 도순과 건방 5 와 올판갑이에요 SG 자 그일반에서 이원팀은 쌍두둘 그리고 판갑이 약 10명 화승총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피지컬로 일단 압도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원팀 자 xg 아 벵가드 벵가드팀을 일단 시작하자마자 패시쪽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거 패스트 자 이거 어 이거 저저저저저저저 저저저 영토선에서 자주 보던 자 빠르게 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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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병 자 eенные팀 아직 눈치는 못챘습니다 지금 콜을 해줘야 되는데 콜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깼어요 깨병 깼어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지금 모이고 있어요 벵가드 어 이거 굉장히 빠른데요 템포는 빠른데 지금 좀 모이는게 늦습니다 자 이러면은 EON EO팀 EON팀 지금 일단은 모일 시간이 조금은 있어요 늦었습니다 약간 벵가드 자 일단 3시 보급소는 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무르밀로 요동 그리고 신책 신기 5천형 낙타까지 있구요 자 베네치아 한번에 딜을 봅니다 자 일단은 이 한방 싸움은 판갑이 많은 이 벵가드 쪽에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현재 EON 이제 오고 있죠 너무 늦었어요 이러면은 막으려고 하면 너무 늦었는데요 자 그리고 베네치아 일단 진충이 밉니다 진충 밉에서 하얀 방사병 밀고 있구요 자 그리고 뒤에서 신기 신책까지 계속해서 중원에 옵니다 자 EON팀 일단은 라인을 살살 내리면서 어 수비를 하고 있구요 일단 보급소를 밟히지는 않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보급소 안 들어가게끔 자 천천히 도착하고 있는 EON팀 자 지금 위쪽에서 아 뒤쪽에서 콩그리브 콩그리브 2개를 깔았어요 자 일단은 보급소 점령 EON팀 아직까지는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 전문을 계속 보고 있구요 자 그리고 오 자 벵가드 초반 분위기 좋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일단은 좀 이득을 보고 왔어 봅니다 일단 자 다시 한번더 재정비 한 다음에 자 현재 하얀 방사병 두 마리 죽었구요 자 그에 비해 나머지 보병들은 일단은 좀 상태가 괜찮습니다 자 신경추는 괜찮구요 자 라인 땡겨서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일단은 머물고 있습니다 환란색 팀은 아마 여기를 일단은 라인 잡을 것으로 보이구요 아니면은 돌아서 현재 정문 혹은 여기로 가도 되구요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 계단 쪽으로 계단 쪽으로 일단은 집결이 됩니다 자 이거는 쌍도가 좀 잘라먹기를 잘해주던가 현재 도순 건방 위주의 메인 병역들은 어 성벽 1호 이온팀 어 T자 이 1자 라인에 일단은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얀 방사병이 있구요 어 하얀 병도 하얀 병도 있구요 하얀 방사가 두 두 부대에요 두 부대 자 일단은 이동합니다 이온팀 자 지금 이온팀 아 아르노 아르트리 아르노 세 마리 죽었네요 자 일단은 변기를 깔면서 자 일단은 구프인가요 보네요 자 이쪽이 환호 아 저저저 콩그리브 자 이거 성우주인가요 성우주 같은데요 이거 자 이거 깔리면 좀 위험하죠 이제 아 잠깐만 저거 활막사평 빼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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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피해 없어요 비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현재 콩그리브 이 중간에 있는 아 요동이 개수2가 자 일단은 정문 안으로 들어가도 되구요 오히려 정문 안으로 파고들어서 괜찮구요 자 현재 고급소 쪽에 약 3명 나머지는 일단은 있습니다 자 T자 쪽에도 지금 포격을 받고 성벽 위에서 포격을 받고 있어요 자 일단 구포 포석기 자 아직까지는 배달 움직임없이 일단 포석 포호를 쏘면서 최대한 줄여 나가려는 모습 자 오히려 지금 공격팀 병력이 더 많이 줄었어요 어 지금 병사킬이 벵가드가 초반에 봤던 이득치고는 또다시 뺏기고 있습니다 점점 발가벗기고 있어요 자 현재 구포 그 정확도는 굉장히 좋구요 이연팀 자 벵가드 팀도 일단 하려고 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벵가드 팀 뒤쪽으로 갑니다 이거 포스압에서 오히려 기세 좋게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아 오히려 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약 천부대가 좀 천마리가 좀 넘었는데 쓰읍 많이 잡혔죠 자 일단은 계속해서 장군포 중요한 특수병종은 뒤쪽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아 이거 깔고 있긴 한데 이미 구포는 각을 다 잡아놨거든요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는거는 오히려 더 손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슬슬 공성 배기가 말라가고 있어요 공격팀조차 지금 한개씩만 남은 사람도 꽤 있구요 자 벵가드 다시 움직입니다 자 차라리 그냥 여기서 싸움을 해도 되는데 아 일단은 포스암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못보고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벵가드 이온팀은 너무 노련하게 포각을 미리 다 잡아놨구요 자 일단은 에픽코포 설치는 됐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못채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이온팀은 일단은 싸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미리 모아놓고 자 일단은 아 지금 아 정문 됐네 정문을 깼네요 자 현재 일곱시 성벽으로 다 보이고 있는데 아 여기서 포 여기서 콩그리브 자 콩그리브가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여행 방사병 아직 뒤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피신했고 자 구포는 계속해서 깔립니다 자 그리고 아 콩그리브 지금 미친듯이 긁어내고 있어요 뭐죠 뭐죠 뽀룡 아 이사람이네 아 이사람이 네 26킬 자 그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온팀 근데 문제는 여기 포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다 거의 부상이거든요 대부분 자 자 10적포와 앞에는 화염방사병 뒤 옆에는 화염불야병 자 지금 신기가 폭탄 던졌음에도 변기가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신기가 안전하게 폭탄 던질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이러면은 너무나 큰 대패입니다 오히려 기세 좋게 성벽 위에서 깔았음에도 소비팀이 이미 포각을 다 잡아놨거든요 자 EON 점점 역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수 장수킬 자 지금 벵가드 팀이 좀 아 이해를 할 수 없는게 지금 여기다 장수로 던졌거든요 약간 영토전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영토전 스타일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거 3대3이 끝이기 때문에 그냥 장수가 살아놓는게 좋은데요 자 그리고 그리고 중앙에 자 이거는 지금 눈치를 챈다면 이온팀이 눈치챈다면 각기급파 가능합니다 폭설 병력이에요 자 이거 파발루 파발루가 자 그리고 정문으로 보이는 벵가드 정문 보고있나요 일단 병기는 깔아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 있던 병력들 아 너무나 소수라서 이게 그냥 잡아먹히죠 이러면은 정면에서 바로 들어와주는데 자 정면에서 들어와줘도 지금 화염방사병하고 화염병 화염병이 너무많이 잘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벵가드 팀 이거는 펜이 봤나요 자 이건 오더자가 너무 예쁜건지 아니면 보통 여기는 거의 죽음이거든요 자 일단은 아 기말 밀어넣습니다 환영 하지만 제대로 된 힘 한번 못쓰고 화염방사병이 미친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포석기 하지만 남은 시간 2분 역전을 하기엔 좀 무리인 상황 할거면은 계속해서 밀어넣어야 됩니다 자 방금 화염방사병 34킬 했네요 자 입구에서 막혀버린 벵가드 자 이제와서 아 변기를 깔긴 깔았는데 파란색 장군포인가요 파란색 장군포네요 이거 자 지금 뒤에서는 브리튼이 허망한 화살지를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허망한 화살을 아니 이거 차라리 아까 성벽 위에 올려가지고 저 화염방사병이나 그런 특수병들 다 따야되는데 아 이거는 좀 버리는거죠 시간을 자 일단은 빠르게 빠르게 일단 성벽 위로 올라갈 아니네요 깨백이네요 아 이제와서 깨백을 돈다구요 이제와서 깨백을 돈다 그리고 반은 오른쪽 일곱시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는 기마가 돌고 있구요 자 그런데 자 일단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자 기마러시 기마옵니다 자 이거 양각에서 먹겠다라는 시도인데 문제는 베네치아가 잘 봐주고 있어요 천빙들이 앞에는 보병이 싸워주고 있구요 오히려 건박이나 대망평은 스님 이런 화임방사병 화임병 부처스 이런 병종들이 다 봐주고 있구요 뒤쪽은 베네치아가 위주로 다 보입니다 자 이러면은 아 벵가드 더이상 힘이 없네요 자 일단은 경기가 끝났는데 초반 보급소 싸움은 괜찮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너무 지지부진했죠 소백이 오히려 졌어요 포싸움이 저희는 소통의 장사는 성은 전주시 신용